자, 오늘은 23년 9월 고의모의고사 24번, 26번, 2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래저래 얘기할 거 꼭 바로 시작하죠. 자, 24번, as you may already know, 이미 알고 있듯이,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자, what and how you buy 이렇게 되어있죠. 네가 무엇을 사든 어떻게 사든 can be political.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자, 여러분요. 이게 해석하실 때, 앞에 이렇게 전치사 나오면 해석 못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여러분요. 제가 전에 우리 수업에 항상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번역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번역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최대치로 살려서 완전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은 매,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험생이시고, 수험생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는다예요. 그것도 빨리. 그렇다면 여러분, 저 전치사 하나에 얼메어갖고 글을 못 읽는다 이러면, 네, 이거 그냥 안 읽으면 되는 거죠. Whom do you want? 누구 원하냐 이거야. 너는, 너는, 얘가 너는 이니까 얘는 누구 룰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누구, 혹은 누가, 너는 원하냐. 아, 그러면 여러분 뇌가 알아서, 아, 누구 룰로 수정해줄 거예요. 누구를 원하냐고. To give, 그렇죠? You, your money. 너의 돈을 주고 싶어. 아, 그럼 누구 룰이 아니라, 이건 누구 애기겠네. 그럼 너는 누구한테 네 돈을 주고 싶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다가 보면 의식이 바뀌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얘가 방해가 된다면.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진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살리면 되겠죠. 방향이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될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만약에 이게, 바이홈이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잘 모를 땐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잘 모를 땐 안 하시면 되겠고. 아, 나는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온다 싶으시면, 얘를 본인 전치사의 뜻에 맞게,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정도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물론 얘는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누구에게입니다. 자, 누구에게.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너 돈을 주고 싶니? 우리 기부라는 단어는요. 기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후치할 경우, 전치사를 쓰는데, 그 전치사가 투죠. 여러분, 이때 이 간접 목적으로 whom을 쓴 거고요. 의문사로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복잡한 건 아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충분하겠다. 자, which companies and corporations do you value and respect? 어떤 회사와 어떤 기업을 너는 가치 있게 보고 존경하는가? Be mindful about every train of your purchase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s that are taking our money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그렇죠? 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명령이 나왔네요. 마음속에 담아도, 뭐를? 네가 내리는 모든 구매.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 자, 그 기업을 천천히, 아주 면밀하게 researching, 조사를 함으로써 모든 구매에 대해서 mind for, 마음속에 좀 담아둬, 즉 주의를 기울여. 그렇죠? 구매할 때 조금 신경 써, 이런 뜻이죠? 구매할 때 조금 신경 써.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기업들을 좀 찬찬히 조사해봐. 자, 그럼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무슨 기업을 조사해야 되느냐? That are taking our money. 우리의 돈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죠. 그렇죠?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우리의 지지를 받을 만한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즉, 우리의 지원을 받을 만한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렇죠? 이게 받을 만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즉, 받을 만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좀 면밀히 조사해봐. Do they have a record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오염시킨 기록이 있어? Or do they have a fair trade practice and an end of life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 자, 얘네들이 만든,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뭔가... End of life니까 삶의 종착지 계획이 있느냐? 뭔가 이렇게 그... 제품의 이 수명 주기가 있을 거고 그것의 끝에 도달았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제품의 순환 주기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환경에 관련된 뭔가겠죠, 그렇죠? 얘를 다 쓰고 나면 재활용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걸 거야? 그 다음에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가?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자, 그들이요. Committed to bring about good. 자, 전세계 좋은 것을 발생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가? 예를 들어, my family has found a company producing recycled plastic packing free toilet paper with a social conscience 자, 뭔가 이러한 사회적인 양심인 거죠? 소셜 컨션스를 가지고 소셜 컨션스를 가지고 플라스틱 packing free toilet paper, 그러니까 뭔가 포장을 잘 안 하는 과대 포장,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회사 이러한 재활용이 되고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얘네 사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they contribute to 50% of their profits to the construction of a toilet around the world and we are genuinely happy to spend our money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each month 이 회사가요, 이 회사가 자신의 수익의 50%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화장실, 전세계 화장실을 건설하는데 자기 수익의 50%를 쓰고 있고요 and we are genuinely happy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to spend our money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게 너무 기뻤어 어디에다가?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each month 매달 이 특별한 화장지를 소모하는데 우리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 자, 라면서 예시를 들었어요 예시 예시죠 예시 지금 여러분 보면은 명령문이 계속 일관되어 있거든요 야 이런 거 좀 해봐 이런 거 좀 해봐 야, every purchase에 대해서 좀 mindful 해봐 그지? 어, 이거 해봐 그리고 다음 사안들 전부 다 의문문이잖아요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뭐 이런 계획 같은 거 갖고 있어? 걔네가 이런 거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대답이 필요치 않아 그리고 의문문이기는 하지만 얘는 사실상 야 그런 거 고려해봐 즉 고려해야 될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 들은 거야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다시 들었어 구체적 예시를 다시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명령문이 됐든 뭐가 됐든 했어 그리고 나서 예시가 계속 나오지 그럼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야 얘는 더 이상 앞에 부분 이해했으면 뒤에 부분은 네 그냥 저 글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셨는데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 글은 그냥 이런 글인 거죠 자 기억해 That the corporate world is built on consumers 자 여러분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corporate world 기업 세계라고 하는 건 소비자들의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So as a consumer 그래서 컨수머로서 You have a power to vote with your wallet 자 너의 지갑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야 And encourage companies to embrace a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practice with every purchase you choose to make 자 네가 하는 모든 구매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습을 만들고 있거나 더 healthier 더 건강한 관습을 만들고 있는 애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아줘 그리고 그걸 하도록 이렇게 좀 독려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끌어안아 주도록 그 회사들을 독려해줘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을 해라 뭘 기억을 해야 됐냐 세상은 소비자들 기반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 기반 위에 기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 소비자로서 너는 너의 지갑을 가지고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쵸? 그리고 독려를 할 수가 있어 그쵸? 장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야 자 그러니까 power 너는 힘을 가졌는데 어떤 파워냐 투표할 수 있는 힘과 독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그쵸? 여기서 vote 하고 encourage가 모두 저 power to에 지금 걸려있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걸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힘 같은 걸 넌 갖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한 얘기를 써놓은 것 같지만 그리고 구구절절 써놓은 것 같지만 좀 생각있고 분별있게 소비해라 라는 게 이 글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6번 한번 봐봅시다 자 아이고 이름을 읽기도 힘들어 그렇죠? 이름을 읽기도 힘든데 아무튼 이 양반이 was born in... 자 아무튼 프랑스에 있는 저 지역에서 태어났대요 아이고 여기도 이름을 읽기 힘들다 했죠?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서 더 못 읽겠어요 그쵸? 영어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볼 텐데 그쵸? 프랑스 사람이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 저는요 첫 번째 줄만 읽고 심지어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또 그것도 아니네 희라고 나올 생각이 남자잖아 He became interested in astronomy 자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어릴 때에서부터 And he was only 16, he wrote a book on the origin of the world 자 세상의 기원에 관련된 책을 16살 때 썼대 아이고야 대단하다 야 The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at the time 딱 그 당시에 The manuscript 그 원고가 출판이 되지는 않았는데 It came to the attention of Arvain Louvre 그쵸? 뭐 이 양반 그쵸? 이 양반에 관심을 끌었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Party Observatory니까 파리 천문대 감독이었대요 그쵸? 관리자였대요 He became an assistant to 이 양반 이 양반에 네 조수가 되었고 1858년에 And worked as a calculator 계산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어우 그러네 그쵸? 16살에 책 쓰고 이 책이 어떤 이 파리 천문대에 어 수장이었던 누군가에 관심을 끌어서 어 이 양반의 조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calculator 계산원으로도 했고 그쵸? 여기서 calculator나 cashier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천문 관측에 관련된 무슨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여 그 역할을 했다는 거겠죠 He became an assistant to 이렇게 돼 있으니까 19살에 19살에 he wrote another book 또 다른 책을 썼는데 Plutalty of inhabited worlds 라고 하는 책인데 In which 자 여러분 in which 나왔네요 in which 나왔으니까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죠? 즉 이 책에서 썼죠 Where 자 아니면 And And In this book 이 책에서 이렇게 쓰던가 보셨죠? 뭐 뭘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런투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즉 위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저 책이겠죠 He passionately claimed that life exists outside the planet earth 자 행성 지구 밖에도 그쵸? 생명체가 존재한다 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주장을 했답니다 자 his most successful work popular astronomy 이 popular astronomy가 이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책인데 was published in 1880년에 출판이 되어졌고 13만 부가 팔렸답니다 With his own funds 그쵸? 자기 자금을 가지고요 He built a laboratory at Dribissey And spent May to November of each year there 거기에서 5월서부터 11월까지 보냈대요 천문대로 직접 세웠대요 1887년에 그는요 Founded the French Astronomical Society 프랑스 천문학협회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쵸? 프랑스 천문학협회를 설립을 했고 Served as a detector An editor of its monthly publication 그게 뭐예요? 그냥 월간 간행물 월간 출판의 편집자 역할까지 했더라네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이름이 되게 복잡하신 플라마리온이라고 하시는 분의 일생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놨습니다 지문이 아주 어려운 것은 없어요 되게 간단간단하고 이 사람의 생일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하는데 별 지장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죠? 자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9번 한번 봐봅시다 There is a little doubt that we are driven by the sell by date 자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유통기한이겠죠 그쵸? 판매 유효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판매 유효기간에 따라 driven 이렇게 약간 좀 움직여진다는 데는 little doubt 의심을 하는데 낫이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지 여러분 제 매일 말씀드리지만 없는 리틀과 없는 퓨트은 그냥 낫의 의미로 이해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 뭐가 의심이 없느냐 우리가 판매 유효기간에 따라 움직인다는 데에는 뭐 딱히 의심이 없다 Once an item is past that date it goes into the waste stream further increasing as a carbon footprint 자 어떤 아이템이요 그쵸? 어떤 아이템이 past that date 딱 그 날짜를 지나가버리게 되면은 그쵸?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드린다 항상 하니까 이것도 지겹다 야 자 여러분 once는 when으로 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once 하지 말고 한때 하지 말고 그냥 when이에요 그래서 아이템이 past the date 그 날짜를 지나간 거야 그쵸? 이렇게 지나가면 it goes into the waste stream 요거는 폐기물 즉 쓰레기의 흐름으로 흘러들어가고요 further increasing is carbon footprint 이게 자 carbon footprint니까 탄소 발자국을 더욱 더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즉 어떤 품목이 기한을 지나면 이게 딱 쓰레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발생시키는 탄소 있죠 그쵸?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이 선반 위에 즉 진열이 될 때까지 발생한 탄소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건데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게 폐기가 되어지면 탄소 발자국이 여기서 소비가 되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increasing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remember those items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to reach the shelves and once they go into waste they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자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 뭘 까먹으면 안 되냐면 자 이 아이템들이요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to reach the shelves 자 선반에 도달할 때까지 즉 진열이 되기까지 그쵸? 진열이 되기까지 이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네 뭐예요? 이동을 해왔어요 즉 탄소를 발생시켰다 이 말이죠 이동을 해왔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을 해왔다 라는 말은 탄소를 발생시켰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when they go into waste 자 쓰레기가 됐다면 그들은 또 다른 탄소마일 여정을 시작을 한다니까 네 추가적인 탄소가 발생시킨다 추가적 탄소 발생이 된다 이 말인 거죠 판매 유효기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those brought u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re often scornful of the terrible waste they believe such a caution increase 어 인크리즈가 쏘 아 카운 앤 카우 앤 카우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those brought up during second world war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쵸? brought up bring up 잘하다 잖아요 그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잘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네 people those는 people를 뜻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who are brought up 여기는 과거니까 who were brought up이죠 여기 이렇게 생략이 된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who were brought up이 those를 꾸며주는 말인데 지금 who가 빠져나가면서 brought up만 얘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those가 복수니까 여기도 아가 왔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주 scornful of o 뒤에 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를 좋아하지 않냐면 the terrible waste they believe such a caution increase 그러한 이 대학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한 경고가 encourage 발생시키는 끔찍한 쓰레기 끔찍한 낭비에 대해서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기서 이 they believe는 삽입절이겠죠 그래서 얼른 눈치채시고 해석해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고가 발생시킨 약이 시키는 끔찍한 낭비를 경멸해 이렇게 봐야 되겠지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has a view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that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and possibly many miles 자 제조업자인데 음식을 제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식품 제조업자들은요 has a view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쵸 어떤 관점이라면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거나 재배를 하는 거죠 키우는 거지 Then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자 By the time 그 제품이 reaches the shelves 뭐예요? 선반에 도달할 때까지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즉 자 여러분 요 때까지야 자 제품이요 자 제품이요 선반에 도달할 때까지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수많은 거리를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 왔다 라고 하는 그쵸 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그 요 요 지문에서 지금 우리가 요까지 이제 보시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요거죠 이 문법으로 딱 체크가 좀 딱 돼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누구 가리키느냐예요 그러니까 해석으로는 이렇게 딱 이게 도달할 때까지 그쵸 이거 뭔가를 기르고 기르거나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거나 재배할 때 그쵸 그 제품이 딱 선반에 도달을 했을 때까지 이게 이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혹은 아주 먼 거리로 이동할 거다라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웬 뒤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 얘가 주어고 여기 나와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없어요 이 when 이라고 하는 애들과 얘를 주어로 보게 되면 지금 뒤에 동사가 없어요 아예 없죠 지금요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여러분 요 it has a lady traveling for so many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죠 이거는 그냥 아예 별개인 거예요 뭐뭐 할 때까지 해서 이건 그냥 별개인 거야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something하고 연결이 안 돼 얘를 여기다가 갖다 연결을 시키려면 저 something이 무언가 이게 뭔 동격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something이 무슨 동격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격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when making growing something이 이 that하고 아무런 연관관견이 없고 그냥 단순히 시점상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의 의미 뭐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단순 부사절이라고 보고요 이때 이 that을 이 뷰를 꾸며준다고 생각한다면 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동격의 뷰가 되죠 아 뭔가 무언가를 기르고 만들 때 제조업자들 식품 제조업자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그 관점에 대한 상세 설명이 그 뒤에 바이더 타임서 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바이더 타임 제품이 선반에 도달할 때까지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이나 장거리를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이렇게 봐야지 해석이 돼요 따라서 저 that을요 위치로 바꾸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위치로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 동격의 that이기 때문에 뭐 위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왓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그냥 저 무조건 that이고 생략도 안 됩니다 심지어 저 that은 알았죠 살려 놓으셔야 돼요 자 the manufacturer then decided that a product can reasonably be consumed within say 90 days and 90 days mean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gives a sell by dat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제조업자들은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 하면 그렇죠 then decide that that's 이하를 결정을 하는 거야 프로덕트 상품이 can reasonable인데 이건 해석에 도움이 안 되고 헷갈리기만 하니까 일단 뺍시다 자 제품이요 can be consumed 소비가 되어질 수 있어 within 90 within say 90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 say가 뭐죠 못한가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것도 그냥 삽입절로 봐야 되겠네 지금 앉아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것도 그냥 삽입절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 필요한 말이 아닌데 이거 이게 여러분 그냥 삽입절 그냥 말하자면 정도로 봅시다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아죠? 그냥 삽입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치사 다음에 within이란 전치사 다음에 say를 쓸 일이 없거든 그래서 난 지금 아까 처음에 읽으면서 저 say가 나와서 within 끊기는 데가 뭐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갖고 아까 처음에 읽을 때 중간에 멈칫멈칫하면서 읽었던 게 지금 얘가 이상해 갖고 그랬는데 그냥 삽입절로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 대디아로 결정을 했어 제품이 reasonably 어느 정도 그쵸? 합당하게 90일 안쪽으로 이게 소비가 되어질 수 있고요 90 days 90 days minus so 그리고 90 days 그래서 뭘 빼라는 거야 so many days for traveling 자 이동에 소요되는 날들을 빼라는 거죠 그쵸? 요게 gives a sell date 뭐예요? 유효기간이라는 거야 판매 유효기간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대 자 그러면 아 제조업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아 제품이 90일 안쪽에 소비가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쵸? 요렇게 판단을 했어?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 90일에서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아 이동에 소요되는 90일 이동에 소요되는 날이죠 그쵸? 이동에 소요되는 수많은 날들을 minus 뺀 그쵸? 뺀 게 gives a sell date 뭐예요? sell date 이 말이에요 90일에서 요 날짜를 뺀 거가 sell date 가 된다 이 말이지 응 90일에서 요거를 뺀 게 유통기한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더라 하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예시가 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but whether it becomes toxic is something which individuals can decide 자 문제는 그런데 그것이 becomes toxic 이게 유독 해진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기간이 지나서 이 90일에 육박해지면 이게 뭔가 안 좋은 거 되는 게 아니야 상하게 되는 거냐 여부는 is something it's individuals 그쵸? 개개인이 판단할 무언가다 이 말인 거지 그쵸? 즉 이 유통기한에 임박이 돼 있을 때 이게 유해한 게 아닌가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It would seem to make sense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non-perishable good items may become cost-effective 자 it would seem to make sense 이게 말이 돼 뭘 어떻게 하는 게 말이 되고 뭘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하냐 하면 안 사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쵸? 사지 않는 게 타당해 아 그래요? 그러면 이 not to buy 에 나와있는 not to buy 가 진주어고 잇이 가주어겠죠 안 사는 게 타당한 거야 뭘 perishable goods 뭐예요? 상할 수 있는 제품을 라지 패키지 단위로 사는 건 큰 패키지로 사는 건 말이 좀 안 돼 이렇게 안 사는 게 합당한 거야 하지만 non-perishable items 상하지 않는 제품들은요 becomes cost-effective 이게 약간 좀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더라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응? 논지가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결국엔 유통기한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쵸? 이 유통기한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유통기한에 따른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뭔가 좀 개개인한테 달려있는 문제도 있고 그쵸? 유통기한 내에서 이게 유행 아닌가 는 개개인이 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하는 애들을 대량으로 사지 않는 게 좋고 안 상하는 애들은 좀 대량으로 사두는 것도 나쁠 건 없어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죠 자 얘가요 동격과 삽입절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글이 되게 어려운 문법이 쓰인 건 아닌데 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삽입절들 때문에 약간 글이 조금 뭐랄까 이해하기 힘들게 글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질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번도 보죠 원래 계획은 24 26 29 까지만 하고 영상은 마무리를 짓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26번이 아주 짧게 해석이 된 데다가 29번에서 조금 시간을 소요하기는 했지만 29번이 좀 짧아서 33번 하고 기왕 하는 거 한 개 남았으니까 43번까지 마무리를 짓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올라간 영상들하고 전부 다 합쳐서 역시 진건도 내용이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아예 마무리를 짓죠 조금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아예 참고 같이 한 번씩 쭉 들어봅시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1.5배속 1.75배속 이런 걸로 들으세요 알았죠 자 as always happens with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설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bats and their prey 박쥐하고 걔네들의 먹잇감이 have been engaged in a life or death sensory arms race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arms race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문 보시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arms race니까 무기 경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 무기가 아니고 감각기관에 대한 군비 경쟁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군비 경쟁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기존 무기를 발전시키고 막 이런 걸 군비 경쟁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도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sensory arms race 이렇게 됐다면 아 감각기관을 발전시켜 왔구나 라고 근래용을 추정해 볼 수 있겠지 즉 박쥐와 그 먹잇감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오고 있었어 어디에 이 감각기관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여기가 참여가 되어진 거야 It's believed that hearing in moth arose especially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being eaten by bats 자 뭐라고 믿어지냐 하면 hearings in moth 그 나방의 청력 이 arose 발생한 거죠 specially specifically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being eaten by bats 박쥐에 의해서 잡아먹혀지는 것에 대한 위협의 반응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Not all insects can hear 모든 곤충이 다 듣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이 나와 있어요 아 즉 곤충이 대부분 듣지 못해 모든 곤충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방의 청력은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 박쥐에게 잡아먹힐까 봐 생겨난 거죠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에 걸쳐서 Must have evolved the ability to detect sounds at ever higher frequency 더 높은 청력을 듣고 감지하기 위한 능력을 계속해서 이 나방이 발전을 시켜왔고요 As they have the frequency of bats vocalization has risen too 자 얘네들이 이렇게 해옴에 따라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분 요게 헷갈리겠지 요 데이가 모스를 가리키는 거고 여러분 이 have는 heavy evolved 이걸 말하는 거죠 엄밀히 뒤에 걸 더하면 아 발전시켜온 거지 사운드 더 frequency 더 높은 주파수의 사운드를 감지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를 저 have 한마디로 주려놓은 거예요 즉 나방들이 이렇게 해옴에 따라 Frequencies of bats vocalization 이렇게 돼있으니까 박쥐의 발성주파수도 has risen too 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는 중이죠 몇몇 나방종들은요 have evolved scales 비늘 같은 것들을 진화시키기로 했답니다 날개 그 다음에 fall like coat 약간 털 같은 외피도 몸에다가 진화를 시켰는데 이 두 개 다시 말해 스케일이라는 것과 스케일이라는 것과 털 같은 무언가들이 전부 보스 한마디로 지금 압축이 돼있는 거예요 이것과 얘는 자 acoustic camouflage 뭐예요 음향 위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camouflage 가 여러분 위장이니까 acoustic 네 camouflage 약간 음향 위장 용어로 쓰이는데 by absorbing sound waves in the frequencies emily environment 자 박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이러한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frequency 주파수를 주파수의 이 waves 그러니까 파장을 absorbing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주파수를 흡수를 함으로써 약간 음향 위장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thereby 그럼으로써 preventing those sound waves from bouncing back 되돌아가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prevent a from b 나왔죠 prevent a from b 이렇게 나왔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금지방해 동사니까 from 잘 봐주시고 소리가 되돌아서 박쥐에게로 가는 걸 막는 거야 그래서 나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털 같은 게 이렇게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음향이 이렇게 오면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죠 얘가 어떻게 생겨면서 이렇게 삥하고 반사가 될텐데 삥하고 반사가 안되고 털 때문에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없어져서 돌아가는 주파수를 없게 만드는 거지 그쵸? 자 the B2 Bomber B2 폭격기 and other stealth aircraft 다른 stealth 항공기들이요 have fusillages made of materials that do something similar with radar beams 자 뭐라 그럴까요? radar beams 이 radar 전파에 대해 그쵸? 뭔가 similar with something 그러니까 유사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쵸? 자 무언가를 무사 유사한 무언가를 하는 어떤 특정한 재료로 그쵸? 어 만들어진 어 fusillages 뭔가 이런 동체 같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쵸? 그래서 아 요런 것들을 보고 그렇죠? 요런 것들을 보고 뭘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아유 그 인간이 응용을 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쵸? 음 단순히 이 발전사항을 기반으로 해갖고 요 딱 두 줄에서만 지금 갖다가 적용을 시켜놓은 거라 뭘 더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아 자 레이더 빔과 비슷한 무언가가 무언가를 그쵸? 레이더 전파에 대해서 레이더 전파에 대해서 비슷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비슷한 무언가라는 걸 정확히 딱 집어서 말을 하면 비슷한 무언가를 하다 그쵸? 얘하고 관련된 비슷한 무언가를 한다 라는 말을 결국엔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이거겠죠 레이더 전파가 기체에 맞고 돌아가야지만 여러분 레이더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얘가 레이더 기지로 레이더를 반사를 못 시키게 하면 되니까 난반사를 일으키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스케일과 포라이크 이런 애들이 약간 위장술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음파를 흡수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딱 요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모칸 내용이 바로 저 앞에 있는 글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식의 무언가를 해주는 물질로 동체를 만든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재밌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3번으로 갑시다 자 43번 복합장문이에요 복합장문이기는 한데 이게 예전보다 복합장문 자체의 난이도는 내려가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복합장문 다른 문제들은 다른 지문들은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조절되고 있는 상태인데 복합장문에 한해서는 난이도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정말 4시가 넘어서 4시 반이나 된 시간이라 지금 계속 저도 피곤해갖고 목소리가 계속 꼬이는데 아 요거 조금만 이해합시다 알았죠? 한 10분 정도면 여기는 뭐 내용 살펴보고 자주 할 게 없어요 내용은 옆에 여러분 한글 뜻 다 나와 있어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냥 천천히 영어로 읽어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1960년에 스무살 초반이었을 때 그쵸? 잭은 아주 어린 청년이었는데 아버지 보험사업을 도왔나봐요 그죠? 그 다음에 as was expected of hi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게 기대가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딱히 다른 뭔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얘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아마 이 아버지 보험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아버지한테 뭔가 기대를 받았었고 그거에 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쵸? 얘도 이렇게 보험업을 하게 됐더라 his two older brothers fit in easily 그니까 형들은 금방 적응을 했던 거죠 and seem to enjoy their work 그니까 형들은 그쵸? 적응도 잘하고 그 일 자체가 좀 잘 맞았던 거야 but Jack was bored 근데 잭은 심심했어 그게 안 맞는 거죠 with the insurance industry 뭐 이 보험업이랑 잘 안 맞았어 it was worse than being bored 그쵸? 뭔가 그 지루한 거보다 더 안 좋았대 그니까 그걸 넘어섰어 I felt like I was dying inside 그 안에서 죽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Jack failed to draw to hair styling and dreamed of owning a hair shop with a lively environment 뭔가 이게 막 라이벌리한 환경 안에서 즉 활기찬 환경 안에서 뭔가 이 헤어샵을 차리는 게 이게 꿈이야 he was sure that 그래서 그는 he would enjoy the creative and social aspect and that he would be successful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이 creative하고 이 사교적 측면 그것의 사교적 측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헤어샵이라고 봐야 돼요 이 헤어샵의 창의적이고 사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When he was 26 그가 26이 되었을 때 Jack appreciated his father 아빠한테 가갖고 expressed his intention of leaving the business to become an hair stylist 자 자기 저기 헤어샵리스트 되겠다고 보험업계를 때리치겠다 라고 아버지한테 딱 선언을 했죠 as Jack and he's painted 그리고 딱 본인이 예상한 것처럼 his father raised and accused Jack of being selfish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Jack을 막 비난을 한 거야 여러분 지금 accused Jack of being selfish 이렇게 돼 있죠 accused도 역시 여러분 우리 수업시간에 했듯이 accused 대상 오브 내용을 쓰면 대상을 오브 뒤에 내용을 근거로 비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얘는 다른 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 오브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거 하나 잘 봐주시고 아야 이런 이기적인 놈아 배음망덕한 놈아 unmanly 남자같지 못한 놈아 이러면서 욕은 바가지로 먹었다 이 말이야 In the face of his father's fury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면전에서 Jack felt confusion and fear 아이고 그러지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무섭죠 그쵸?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느끼고 있었는데 He resolved become weak 했죠? 결심이 그치? 결심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해지고 있었어 But then falls filled in his chest 계속 욕먹으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반대하니까 난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And he stood firm in his decision 그리고 나서 그의 결심을 아주 확고하게 딱 굳혔다 In following his past Jack not only ran 3 flourishing hair shop 자 여기 ra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run이죠 run 자 이 run은 운영하다 하잖아요 운영하다 자 세계에 아주 성공적인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But also helped his client experience their inner beauty By listening and encouraging them When they face dark times 고객님들이 그렇죠? 고객님들이 다크타임에 딱 계시는 거지 어두운 시기에 계실 때 이 고객들을 여러분 뭐해요? Encouraging 딱 독려하고 이 고객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이러면서 이 고객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His love for his work 자기 일을 내는 이 양반의 사랑이 Led to donating time and talent at nursing home 자 뭐예요? Nursing home 이 요양보호소에서도 뭐 이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준 거죠 Which in turn led to becoming hospice volunteer 그래서 hospice volunteer가 됐고요 Eventually to starting fundraising effort for the hospice program in his community 자 커뮤니티에 있는 hospice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시작하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And all these raid a strong stepping stone for another courageous move in his life 자기 삶에 그렇죠? 뭔가 되게 용기 있는 또 다른 행동을 위한 stepping stone 뭐예요? 발판을 마련하게 했다는 거야 When after having two healthy children of their own 그렇죠? 아이를 둘을 잘 낳아서 기른 후에 Jack and his wife 미셸 Jack과 자기 부인인 미셸은 Decided to bring an orphaned children 고아를 그렇죠? 입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여기 bring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돼 있기는 한데 여러분 어둡트 입양하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로 쓰셔도 됩니다 His father threatened to disown them 뭐예요? 호족에서 파버리겠다고 한 거지 disown 야 나 니들 더이상 소유하지 않겠어 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호족에서 파버리겠어 이거지 Jack understood that his father feared adoption 뭔가 여기 지금 어둡트라는 단어로 나오죠 자 아버지가 이 뭐랄까 입양을 fear 무서워한다는 걸 이해를 했어 In this case especially because the child was over different racial background than their family 뭔가 이렇게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 아마 피부색이 좀 달랐나보죠 입양하려고 했었던 아이가 피부색이 달랐나봐 Jack과 미셸은 Risk the rejection 그쵸? 약간 그 반대를 무릅쓰고 Went away with the adoption 자 이제 나이 먹었지 그치?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그쵸? 나이를 낳고 얘네들 좀 키우고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해도 아이 그래 저 양반 맨날 저런 걸 어떡하겠냐 나는 나 할 일 할란다 이런 식으로 입양을 한 거죠 It took years but eventually Jack's father loved the little girl and accepted his son's independent choice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잭의 아버지가 이 꼬맹이를 아주 예뻐했대 그리고 아들의 이러한 독립적인 선택들을 전부 수용해줬다 잭은 깨달았어 비록 he often felt the fear and still does 자 여기서 종종 두려움을 느꼈고 뭐 여전히 그렇기도 하지만 he has always had courage 자기가 항상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In fact 사실 용기라고 하는 건 scuffolding around which he had built richness into his life 자기 삶에서 그쵸? 자기 삶에 그쵸? 이 풍요로움을 구축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약간 scuffolding 같은 건데 세상에 여기 scuffold라는 단어가 나오다니요 자 여러분 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비계라는 단어예요 비계 자 비계가 나왔다니 조금 여러분 어 보통 이게 모의고사가 이렇게 시험을 보면 저도 읽어는 보는데 여기까지는 안 읽거든 43, 44, 45에 해당하는 이 복합 지문은 안 읽어 이건 솔직히 읽어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읽는데 이렇게 시험 범위로 책정되지 않으면 다 선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이 단어가 이게 여러분 저 아이고야 나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땐가? 정확히 기억도 안 나네 그 토익 보러 가서 이 단어가 나와갖고 이게 뭐지?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을 이게 너무 기억에 선명히 남아갖고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도 이 단어를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비계래요 그래갖고 비계가 뭐지? 돼지 비계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서 알고 봤더니 그 여러 번 건물을 이렇게 내 동생이 건축을 하잖아 그래갖고 내 동생한테 물어봤어 야 비계가 뭐냐?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수리를 할 때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이렇게 쭉 박아놓고 여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판 같은 거 이렇게 깔은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설치해 놓은 외부 계단 같은 게 비계래요 그래갖고 아 아 이게 그 단어구나 이랬는데 세상에 이걸 고등학교 지문에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기 같은 게 자기가 삶의 풍요로움을 구축하는데 쌓아 놓은 약간 비계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용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용기라고 하는 게 이 용기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비계 같은 거라 이 비계가 있으면 여러분 건물 외벽을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비상 계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벽에다가 쌓아 놓은 그러니까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용기가 약간 이런 거라서 이게 있음으로써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을 구축할 수 있다 마치 이 비계를 쌓아 놓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용기가 약간 비계 같은 거라서 이 비계를 통해서 자기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 구축했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다 즉 건물과 비계의 관계가 뭐예요? 행복과 용기의 관계와 같더라 비례식으로 쓰면 이렇게죠 우리 건물 대 비계는 행복 대 용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카폴드가 나온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까지 봐주시면 지문 내용도 모두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뭐 딱히 좀 어려울만한 거는 없었고 여기 에즈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이거 하나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이고요 그냥 에즈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동사를 가끔 이렇게 대뜸 써요 에즈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에즈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쓰면 그쵸? 그냥 뭐 했던 것처럼 이 정도이네요 그러면 크게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솔직히 저거 이해가 안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빼도 내용이 있는데 별 지장이 없었거든 저거 빼고 나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저 5부 정도 그 다음에 브링을 어둡트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내용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 지문은 모르시는 게 없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험에 해당하는 지문 분석 전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멘